자, 스타트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요상한기온의 남비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. 새로 오신 분들 추천,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자, 오늘 온 곳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 온 곳은 의경집입니다. 저기에 보이는 저 집이에요. 비 내리는 거 보이죠? 비가 오고 있어요. 출격! 가! 고! 사악지! 가자! 오늘 온 곳입니다. 계세요? 없죠? 없죠? 없을 거야. 와, 들어가기 못했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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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! 워! 아 여길 들어가라고? 뭐였어? 왜 안해? 안해? 왜 안해? 왜 안해? 저기에 동물사체 있어..? 계세요..? 잠시만 들어갈게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시만 들어갈게요 못해 잠시만 들어갈게요 입구부터 이러는데.. 깜짝이야.. 깜짝이야.. 아.. 이거 불빛? 이거 불빛 말하는 거.. 이거 빛 반사.. 이거 빛 반사 때문에 안에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.. 이렇게 하면 안 보여.. 빛 반사.. 빛 반사.. 계세요..? 빛 반사.. 누구 계세요..? 나오지 마라.. 진짜 나오면.. 아.. 도망간다.. 아무도 안 계시죠..? 아무도 안 계시죠..? 누구 계세요..? 자신매.. 지금 계세요.. inequity is.. 그것도 많이 안 들어요.. 아.. 너무.. 여기.. 불 켜지마.. 저거 뭐야..? 잠시만요 하지마.. 누가있어? 누가있어? 안에서 뭐가 잡고있어 뭐야 뭐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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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못하겠다 저 안에 있는데.. 뭐라고? 뭐라고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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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안나오냐 이거 어떻게 안나오냐 저기있으면 누가있냐 할거 아니야 나는 무서워 나 오 깜짝 잠시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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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.. 잠깐만 둘러볼게요 잠시만요 누구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있던 애들 아니지? 향 좀 펴 볼게요. 향 지금부터 연기나는 거 향입니다. 향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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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어? 어? 뭐지? 형이 껐어? 형이 어딨어? 어딨어? 잠깐 얘기 좀 하자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야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야 또치즈니스 맴돌지 말고 그냥 나와봐 맴돌지 말고 나와봐 맴돌지 말고 나와봐 맴돌지 맴돌지 말고 나와봐 어디있어? 맴돌지 말고 나와봐 맴돌지 말고 나와봐 맴돌지 말고 나와봐 향 피니까 향 끄라고 그러고 말은 안하고 뭐라 쭈글쭈글거리는데 가지말라고만 하고 맴돌지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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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? 담배달라고? 담배달라는거야? 뭐야.. 담배..? 담배 줘? 담배 주면 얘기할래? 담배 줘.. 이제 얘기해 봐 어? 얘기해 봐 다 메셨잖아 담배 줬잖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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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악